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만 갖고 싶은 저만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푼 케이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쁜 쓰레기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스마트폰을 새로 사게 되면 가장 설레고 즐거운 것은 바로 새로운 스마트폰에 다양한 옷을 입혀주며 비싼 스마트폰을 향한 나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일일텐데요 망가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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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슈피겐과 링크에서 만든 젤리케이스 6가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젤리케이스는 아니지만 나름 신기하고 예쁜 갤럭시 정품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갤럭시 S20 플러스 스마트 LED 커버인데요 삼성닷컴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정가는 5만원 회원가는 4만8천원으로 케이스치고는 꽤나 고가인 제품입니다 S20 시리즈 내에서도 그냥 20, 20 플러스, 20 울트라 세가지 모델별로 각각 판매되는 케이스 색깔이 다르고 케이스 색깔에 따라 LED의 색깔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저는 세가지 모델의 공통적으로 있는 검은색 모델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전면 화면을 덮는 방식의 스마트 커버가 아니라 일반 케이스와 같이 전면이 개방된 형태이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뒷면에 LED 램프를 통해 알림을 받거나 이모티콘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갤럭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은하수 같은 불빛을 볼 수도 있습니다 S10과 노트10 시리즈부터 등장한 이 스마트 LED 케이스는 뒷면에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을 이용하는 형식인데요 케이스를 착용한 상태에서 삼성페이나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고요 무선 배터리 공유나 무선 충전 기능도 사용 가능한데 설명서를 보니 가급적 이러한 기능을 이용할 때는 커버를 벗기고 사용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케이스 자체가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을 이용해서 그런 건지 뭔가 간섭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사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케이스의 재질면에서는 전작인 S10이나 노트10의 스마트 LED 케이스가 글로시한 재질이어서 지문이 많이 묻어나온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번 S20 시리즈용 스마트 LED 케이스는 매트한 재질로 바뀌면서 만져도 지문이 많이 묻어나지도 않고 손톱으로 긁어도 쉽게 상처가 나진 않습니다 안쪽 면은 부드러운 스웨이드 재질로 처리되어 아름다운 무지개빛 우리 2022의 뒷면에 상처를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케이스는 얇아 보이긴 하지만 무게는 29g으로 착용하고 손을 쥐어보면 젤리 케이스보다는 다소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뒷면 카메라 카툭티 부분은 커버해주면서 카메라 주변에 은색 테두리 부분의 디자인도 살려주는 디테일이 있어 정품 케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주고요 옆면의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 부분 그리고 아랫부분이 이런 식으로 개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거나 케이블을 꽂아 충전하기에는 불편함이 없긴 했지만 이런 젤리 케이스들에 비해서는 기기를 감싸고 있는 면적이 좁은 데다가 충격을 흡수하기는 힘들어 보이는 단단한 플라스틱 재들이어서 떨어뜨리면 액정 파손이나 옆면의 찍힘 등에 손상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스마트폰을 자주 떨어뜨리는 분이시라면 사용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케이스의 주사용 목적은 보호 측면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케이스를 구매할 가치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뒷면에 반짝이는 이 LED가 예쁘다는 점이 이 케이스의 구매 목적 중 하나인데요 과거 LG의 롤리팝 폴더폰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롤리 롤리 롤리팝 이 케이스는 처음 장착하면 NFC를 통해 인식해서 LED 커버라는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설치가 끝난 후에 모습을 보시면 홈 화면의 경우 LED 도트 형식으로 표현된 귀여운 배경화면으로 변경이 되고 잠금화면 또한 LED 도트 형식의 움직이는 라이브 배경화면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라이브 배경화면은 밝을 때와 어두울대로 나뉘어 시간대별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고요 물론 이런 테마나 배경은 상단바를 내려 LED 커버의 설정에서 사용 안함을 누르셔서 없앨 수 있고요 테마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뒷면의 불빛은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잠금화면에서 LED 커버 설정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에 불빛과 관련한 설정을 변경하려면 LED 커버라는 앱을 따로 실행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긴 합니다 잠금화면 테마를 끄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잠금화면에서 오른쪽 하단 아랫부분에 보라색 버튼을 누르시면 자주 쓰는 기능을 불러올 수 있는 바로가기 버튼을 설정할 수 있고 LED 커버 불빛의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편집 버튼을 누르시면 퀵버튼 그러니까 바로가기를 사용할 앱을 직접 골라서 넣을 수 있는데 다만 사용자는 최대 2개의 앱만 추가할 수 있고 나머지 칸은 이미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LED 커버 설정이나 카메라 등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은 아쉽고요 LED 커버의 설정으로 가보시면 불빛을 아예 꺼버리는 것도 가능하고 불빛의 스타일을 무드등과 LED 아이콘 둘 중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무드등 타입은 은하수와 같이 반짝이는 이 효과를 말하는 것이고요 LED 아이콘 타입에는 미소나 놀람, 슬픔 등 감정을 나타내는 이모티콘 4개와 하트, 튤립, 새, 맥박, 무한대, 물방울, 개, 코끼리, 선물 상자, 맥주잔, 커피 11개를 포함한 총 15가지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런 불빛들이 켜지는 시간은 10초, 30초에서 최대 10분 그리고 휴대폰을 손에 잡기 전까지는 계속 불빛이 켜져 있는 설정까지도 가능한데요 물론 켜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모되는 배터리 양이 많아지긴 하겠지만 10초 정도로 사용했을 때는 평소에 비해서 배터리 소모량에 큰 차이는 없는 편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촬영할 때 후면에 보이는 이모티콘도 15가지 아이콘 중에 설정이 가능해서 이처럼 카메라를 켜고 뒷면을 보시면 설정한 이모티콘이 후면에 보이게 되고 또한 가로로 지고 촬영하게 되면 회전을 인식해서 회전한 방향에 맞게 이모티콘이 보이게 됩니다 거울 모드로 셀카를 찍을 땐 이모티콘을 같이 찍을 수도 있어서 본인의 감정을 나타내거나 귀여운 매력을 뽐내볼 수도 있습니다 타이머를 설정했을 경우 설정한 타이머 시간에 맞게 카운트다운 숫자도 보여서 후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유용할 것 같고요 메시지 알림이 올 때도 아이콘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데 기본 메시지 앱이나 카카오톡 뿐만 아니라 지원되는 모든 앱을 켜게 되시면 다양한 메시지 앱의 알림을 불빛 아이콘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스마트 LED 커버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이 정도인데요 예쁘다면 예쁘고 신기하다면 신기하지만 정해진 이모티콘 외에는 사용자가 직접 디자인하거나 커스터마이징한 이모티콘, 글자 등을 적용할 수는 없어서 이모티콘이 다소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점 또한 큰 걸림돌인 것 같고 더군다나 화면을 뒤집지 않으면 이 LED를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정면 화면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알림을 굳이 화면을 뒤집어서 받아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물론 회의가 있다든지 강의를 듣는다든지 등의 상황에서는 정면 화면을 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일일 수도 있어 뒷면을 통해 간단한 알림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어떠하든 사용상에 있어 제약이나 제한이 있다는 것은 단점인 것 같긴 합니다 그 무엇보다 비싼 케이스지만 나의 소중하고 값비싼 이공의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점은 정말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만 갖고 싶은 저만 개인적으로 소장하고픈 케이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기의 보호는 필요 없으시고 이 귀여운 LED 아이콘을 뒷면에서 보고싶다 사고싶다 갖고싶다 라는 분이시라면 구매하셔도 괜찮으실 겁니다 예쁜 쓰레기 예쁜 쓰레기 지금까지 갤럭시 S20 플러스의 스마트 LED 커버를 리뷰해봤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귀찮으시겠지만 구독하기 버튼 한번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출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이씨 뭐